이것만 설명해 줄게. 이 맨 마지막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줄게요. 얘는 두 글자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어요. 가지는 결과예요. 이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에 대해서는 큰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와 줄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 뿌리는 결국에 호흡인데 이거 내가 요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슬슬 마치 자기네들 거인 것처럼 이렇게 또 슬슬 얘기하는 사람들이 벌써 생기는데 열심히 돈 벌어야 되니까 봐주고 싶지 않은데? 너희들 마음대로 해 보세요. 이거에 대한 걸 이해도 못하고 있으면서 가르치는 것도 참 답답한 얘기기는 해. 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호흡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마시는 호흡의 근육, 결국에 횡경막, 그리고 뱉는 호흡 근육, 내복근 또는 코어라고 그러죠. 를 얼마나 반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반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근데 반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힘들게 아프게 트레이닝해서 몸에 익혀야 한다는 것.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힘들고 아프게. 혹시 우리 방송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격투기 같은 거 배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 나 맞는 거 싫어요 아파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 치고 제대로 격투기 배우는 친구들 없어요. 존나 쳐맞고 관장님한테 맞고 고통스럽게 하고 존나 스파링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했던 애들이 잘하지 그냥 뭐 이렇게 대충 하고 싶어요 아파요 아파요 이런 애들은 절대 안 들어요. 맞아봐야 안다고 그러거든 그 말 괜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부위에 고통을 느껴 봤어야 되는 거야. 되게 쉽게 얘기해 지금 겉몸이 있고 속몸이 있어요 아 이거 되게 말이 웃기다 눈에 보이는 몸 근육도 마찬가지인 게 눈에 보이는 뭐 그냥 복근 뭐 이두삼두 뭐 어깨 등등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겉몸이 있고 그 다음에 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코어야 행경마 호흡 보조근 어쨌든 성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몸이란 말이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속몸 몸속의 근육이나 어떤 부분들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겉에 있는 근육들 이두근 삼두근 뭐 이런 등근육 이런 거는 눈에 보이고 고통을 빨리 느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맘대로 움직이면서 그 부위들의 고통을 느끼다 보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죠. 헬스장에서 등 운동을 하고 나서 아프니까 다음날 알베기가 아팠기 때문에 아 내가 이 부분에 운동을 제대로 했구나라고 느낀단 말이야. 근데 안 아팠다? 그럼 자극이 안 온 거야. 그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제대로 한 번이라도 횡경마하게 알베기가 본 적 있어요? 없죠? 어 근데 있을 수 있어 술 존나 먹는 사람들은 느껴본 적 있을 거예요. 개 토하고 나잖아 진짜? 진짜 밤새도록 막 토하고 나면 다음날 미치겠죠.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막 아내가 막 뻐근하고 그러지 그게 횡경마하게 알베기인 거야. 끌어올리는 근육들이 알베기인 거거든? 진짜 그 기분 나쁜 자극들 알죠? 그게 그거거든? 횡경마게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껴버릇해야 나도 모르게 그 부위로 호흡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호흡을 하면서 자극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이해돼요? 호흡을 하면서 자극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소리를 쓸 일이 있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몸속의 호흡을 보조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극론입니다. 자극이 중요한 거야. 그 자극을 느껴야만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결국에 수반되는 건 뭐다? 고통이 수반돼야 된다. 힘들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트레이닝은 뭐냐면 들숨도 아프게, 날숨은 더 아프게. 일단 요거야. 요거는 이따가 알려줄 거니까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장효진의 한줄평. 복식호흡은 개나 줘라. 내가 알려주는 게 복식호흡 따위 1년 동안 하는 것보다 내가 시키는 이거 일주일 동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나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또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 방식을 또 레슨하고 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그 친구에게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음, 또 따라하네라고. 알겠죠? 음, 또다. 야, 영문도 모르겠다. 음, 또다라고 적어놓고 오면 진짜 영문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진짜 중요한 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아까 저 위에서 막 나왔죠. 줄기에 대한 트레이닝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나왔는데 쉽게만 얘기를 해줄게. 줄기의 기능은 결국 이어주는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닫히면 안 되고 열려야 한다. 무슨 말이냐. 이 성대라는 거를 닫는 순간 이 줄기는 닫힌 줄기가 되는 거예요. 공기를 마시고 뱉어주는데 얘가 아 하고 닫혀있으면 얘는 이미 틀린 거야. 아 라는 소리가 나면 틀린 거예요. 얘가 열려서 이 줄기가 줄기처럼 이렇게 딱 열려있어야 되는 거야.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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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성대를 닫아놓고 줄기를 막아놓고 어거지로 얘를 땡기기만 해갖고 소리를 만드는 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성대가 이게 버티겠니 자 여러분 잘 들어 진짜 중요한 얘기야 이것도 또 어디서 따라한다 이제 봐라 이제 연구도 안하고 내꺼 보고 아 그런가보다 한다 성대는 당기는 것이 아니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겨지는 거고 늘려지는 거고 얇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자동이라고 자동이에요 자동 자동이에요 자동 성대는 자동이에요 여러분 자동문입니다 공기가 가잖아 공기가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그러면 성대는 어 그래요 왔어요 열어주는 거야 자동으로 움직여준다고 내가 스케일 레슨 옛날에 반박하는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케일 레슨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나는 분명히 그래서 스케일 레슨은 기초 레슨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스케일 레슨은 중고급 과정이라고 왜 중고급 과정이냐면 뿌리가 확실하게 만들어져서 압력에 대한 이해를 할 줄 알고 성대를 열어놓고 한마디로 성대에 대한 개입을 쓸데없이 하지 않는 수준이 왔을 때 사람이 스케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예를 들어서 하라는 소리를 가지고 스케일을 해도 있잖아요 얘를 그대로 이제 두고 자동으로 움직여 둔 다음에 호흡의 압력을 가지고 하아 잡았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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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으로 둘 수 있게 해줘야 된 거야 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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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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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음을 올라갈 때 보면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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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가다 뒤가 어떤 느낌이야 뭔가 꽉 잡힌 느낌 들어요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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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가 아니라 아 아 라는 소리를 내도 저런 사람들의 아는 있잖아요. 아 아 이미 깊어. 아 아 아 아 이런 식인 거야. 결국엔 그 압력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아 하고 목이 아니라 아 아 내가 압력으로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는 거야. 목으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압력으로 소리를 내는 거야. 압력으로 함 이렇게 아 진짜 뭐 성악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소리를 낼 때도 있잖아요. 잘못된 성악소리. 한 번 더 인골라 성악소리와 제대로 된 성악소리가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들어봐. 인골라는 있잖아. 이런 거야. 마벨 파이노나 톤만 내려고 그러니까 아 이렇게 톤만. 근데 압력으로 되어 있는 제대로 된 소리를 마벨 파이노나 소리가 달라. 마 마 마 마 마 달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성악곡 같은 느낌의 노래가 뭐 타임 투 세이 굿 바이 같지요. 금방 타임 투 세이 굿 바이 땡인 거야. 타임 투 세이 굿 바이. 바이 예지 게로 이란 마 에 에 에 예를 잡아주는 것 말이야. 달라. 소리가 완전히 달라. 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순두르마 같은 걸 한다고 쳐도 똑같은 거야. 알랄바 빈 땡인 거야. 알랄바 빈 흰 체로 빈 체로 빈 체로 피라체 피라체로 달라. 완전히 다른 소리잖아요. 피라체 피라체로 아예 다른 소리란 말이야. 가요로 가도 마찬가지겠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승철님 같은 그런 약고음 도대체 약고음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에 날 항상 널 그리워해 언젠간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비 내린 하늘은 그게 뭐야. 비 내린 비 내린 비 내린 하늘은 이런 식으로 결국 이게 가요에서 쓰나 뮤지컬에서 쓰나 성악에서 쓰나 다 똑같은 걸 쓰고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줄기라는 거 자체가 아! 하고 닫힌 게 아니라 하아 열려 있어야 되는 거야. 하아 계속 열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습을 시키는 방법도 열려 있는 연습을 시키는데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진짜 리얼 간단해. 그리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알려드린 레슨법에 대한 연습을 하는 동안에 1, 2주, 3주 동안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연습을 존나 열심히 할지언정 쓰잘데기 없이 적용하지 말 것. 어차피 천천히 적용됩니다. 우리가 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노래는 몸으로 하는 거잖아. 이 피지컬 연습도 결국엔 몸으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연습들을 존나 열심히 해가지고 몸이 변해가기 시작하면서 알아서 내 노래에 얘네가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섞일 때 잘 섞어주기 위해서 내가 한 번씩 개념 정리를 해주는 것 뿐인 거야. 응. 잘하고 있어. 근데 그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개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그럼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날 거야. 라고 해서 개념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수업, 두세 번 수업만으로도 득음이 가능해지는 거야. 왜? 몸만 바뀌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몸을 어떻게 바꾼다? 존나 아프게, 힘들게, 빡시게 바꾸다 보니까 내가 몸에서 느끼는 게 확 있다 보니까 습관도 빨리 배기는 거야. 어거지로 바꾸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치. 호흡도 알아서 깊어질 거고 성대도 알아서 잘 벌어지게 만들어질 거고 소리도 알아서 두세 번만 배우면 바뀔 수 있냐고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이거 찍어? 지금 우리만 보고 있는데 찍어?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어? 정,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정지시킬 수가 없어. 정지시킬 수가 없어. angle